안녕! 다람양이 다람! 오늘의 발값은 모든 재료 어! 초점! 초점! 모든 재료! 이쑤시개만큼 넣어 슬라임 만들기! 입니다. 정말 많은 토리들이 요청해줬던 바로 그것! 왠지 엄청 조그마한 슬라임이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봐봐. 이렇게 귀여운 미니 미니 컵도 준비했습니다. 여기다가 슬라임 만들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아주 미니 미니한 사이즈. 이렇게 작으면 반죽도 얼마나 쉬울까? 왠지 순조로운 차량이 예상됩니다. 바로 시작해봅시다! 오늘의 풀! 아 뭐 스몰 풀! 아니 이쑤시개로 풀 건데 왜 이렇게 큰 걸 준비해? 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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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오! 새거! 잠깐만! 이거 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요 뚜껑에 있는 거 긁기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요거트 뚜껑도 이렇게 이렇게 먹잖아? 잠깐만 이걸 최대한 긁어서 최대한! 최대한 많이! 최대한! 뜯어! 뜯어! 오! 제법 많아! 이쑤시개 묻은 거 싹싹싹싹! 오! 그래도 요만큼이나 나왔어! 오! 아니 손에 묻은 게 더 많겠는? 다음 재료는 물입니다. 근데 이쑤시개로 이거 물을 뜰 수 있을까? 샥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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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줄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보입니까? 여기?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슬처럼 살짝 맺혔었거든? 그게 떨어졌어! 와! 진짜 찐으로 한 방울 들어갔네? 아니 이거 슬라임이 나오긴 할까? 진짜 코딱질만하게 나오고 그래도 넣을 건 다 넣어주겠습니다! 이 수딩젤! 수딩젤을 봐봐! 톡!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아! 좀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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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최대한! 푹! 다람양 할 수 있어! 푹! 푹! 좋아! 하나! 둘! 셋! 푹!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나 최대한 긁어보고자! 할 수 있어! 오늘 컨텐츠 괜찮을까? 오! 그래도 많이 들어갔어! 섞어봐! 오! 이거 봐! 제법 있어! 희망적이야! 다음은 재문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믿을 건 재문밖에 없어! 최대한! 약간 꼬치구이 느낌으로 만들어보자! 꼬치구이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이렇게 쏙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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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수시개! 이거 봐! 나는 모든 재료 1, 2, 수시개씩 딱 넣기! 맞잖아! 재문 1, 2, 수시개 넣어줍니다! 1, 2, 수시간만큼입니다!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나도 몰라 이제! 아니 이거 맞냐고 이거!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나? 네! 지금 상태입니다! 여기 조그마한 미니 미니 컵이 있고 여기 안에 풀, 수딩젤, 물, 젤몬, 천사점토까지! 자! 여기에 이쑤시개만큼 또 글리터를 넣어줍시다! 그래서 팍팍! 하나, 둘, 셋! 팍팍! 오! 제법 많이 나왔어! 예쁜데? 자! 인어가루 갑니다! 인어가루! 팍팍! 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 네! 요만큼 들어갔습니다! 요만큼! 자, 의미가 있겠나 싶긴 한데 액티도 일단 쳐쳐! 쳐쳐! 하나! 어이! 하나! 쳐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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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다가 액티가 딱 들어갈 구멍을 살짝 좋아. 여기다가 쳐쳐! 쳐쳐! 하나, 둘, 셋! 쳐쳐! 한 방울! 들어가! 들어가! 한 방울 떨어졌다. 카메라에 잡혔으려나? 반죽을 해봅시다. 일단 뒤집어보자. 이렇게 놔둬야 될 것 같지 않아? 이 안에 얘네들을 후리랑 수딩젤 이런 거를 깔끔하게! 깔끔하게! 한 방울도 남김없이! 반죽! 근데 거의 이 정도면 거의 젤몬과 천사정토의 만남인데? 슬라임이 될까? 어?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느낌 괜찮은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슬라임의 결인데? 우와 이거 너무 예쁘잖아? 무슨 일이고 이거? 이거 너무 괜찮은데? 무슨 일이지? 우와! 우와 엄청 부드러워! 이야! 아 맞다! 치제몬은 깜빡했네? 아니 지금 안 나와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준비를 한 거니까 넣어는 볼게요. 이쑤시개를 가지고 최대한 감싸! 감싸서 최대한 빼! 치제몬 화이팅! 최대한! 최대한! 치제몬을 넣었는데요. 안 넣었습니다. 이게 뭐야 하나도 못 넣었어! 그냥 치제몬 묻은 이쑤시개를 살짝살짝. 아무 의미 없죠?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슬라임이 나왔습니다. 우와 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 요렇게 요렇게. 요런 텍스쳐? 이런 결? 이런 문? 이런... 이런... 어... 바풍 되려나? 바풍! 다시 다시! 바풍!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될 때까지! 안 됩니다. 조심조심! 살살! 될 때까지 이 쿠키 영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 바풍! 조그나게! 조그나게! 이거 안 쳐주나? 조그나게!